divine love 와우 어우 프럭 쉽지 않은구나 어? 보통 일어나자마자 저기 요새 깡에 빠져가지고 아 요거 약간 의도적인데요? 아 저 진짜 차래요 네 아 일단 스트레칭 와우, 프렉 쉽지 않은 거야. 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눈이 깡 리믹스를 들으면 이제 벌스에서 막 신나게 막 리데믹컬하게 가다가 프렉크에서 느려지는 타임이 있어요. 그 박자에 맞춰서 이제 웨이트를 하는 것이죠. 쓰러질 때까지 날개의 춤을 춰 그냥 동양과 서양의 조화죠. 페르시안 카페트와 축구인이라며? 배고프다. 해삼. 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여보세요. 어, 어디고, 어디고. 아, 샵이야. 샵? 야, 비 오나? 아, 비 오는데. 얼마나 오노? 많이 오는데. 야, 축구해야지. 아, 축구는 하시니까. 야, 약하게 안 켰으니까 해야지. 야, 하늘에서 비 온다 생각하지 마. 미스트 뿌린 거 있다. 이 소리야. 유리폰 맞나? 네? 이폰? 응. 어, 오고 있어. 아, 오늘 그러면은 내가 좀 딱 가면 되지. 아, 아. 야, 노려면 옷, 참. 야, 그 옷걸이 하는 수라. 야, 그래, 야. 오늘 간다. 오, 야. 야. 어, 유리폼이 근데 약간 좀 독특하네요. PKT에 들어있네. 아, 녹색이 예쁘다. 자, 자, 호명해야죠, 호명. 자, 슈퍼. DJ.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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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정상은 아니네요. 아, 정상은 아니지만 다리가... 그치, 그치. 축구 시작하기 전에 라인업 딱 나올 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저희 그러면 이거. 이건 띠. 이렇게 하면 축구장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냥 손 잡고. 야, 야, 진짜. 진짜 오래된 건데. 저희는 그러면 축구장으로 이동하십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아, 네. 아, 네. 축구장 도착했어. 아, 네. 야, 이제 됐어?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냐. 저렇게 노니까 친구인 거예요. 아, 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축구가 저한테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좀 했었고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오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예인 축구단 보다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는 거 좋아해요. 홍해물과 백두산이 가운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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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라.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엡시. 진짜 재밌죠. 아, 가운데라. 진짜 즐거워 보이시다. 가자, 코까지. 잡고 천천히 이렇게. 순간 빨라서 잡았겠다. 빠르다, 빨라. 와, 원맨쇼. 와. 전화를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세상에. 자, 상대요. 오오오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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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버리, 셀리버리. 고소. 저는 순간을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 순간은 미련 없어. 사람의 심장으로 그렇게 약하자. 힘든 거 아니에요. 잠시 숨이 차는 거일 뿐이지. 숨차오름이 우리의 열정이 차오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얀. 비가 내려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떼암은 펴치 했었으면 저의 열정 때문에 정말 다 익어버렸을 거에요. 열기 시켜준 우리 비에요 고마워합니다. 땡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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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형님은 다리가 이렇게 기니까 꼬는 것도 괜찮네요 넌 두꺼우고 잘 안 되지 저는 그냥 항상 이거 어 평생 꼬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잠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전혀... 아아 아... 아... 다리가 너무 그냥 꼬이 많아서 이게 안 꼬지 아... 너무 어색하구나 이 자세가 안 나와서 안 돼, 안 돼, 안 돼 부럽기도 하고 아...